Q. 한국을 대표하는 타석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득점이 조금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싶고 저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타자들이 다들 뭉쳤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잘해서 좋은 경기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골 빠른 투수들도 있고 변화구가 좋은 투수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생각은 못할 것 같고요. 경기를 치르면 보겠지만 선수들이 한국 투수들과 비슷한 투수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야구장이 작다고 해서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갈 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투수의 공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때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서 임한다고 하면 좋은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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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한다고 하면 좋은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.